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3월 학평 어서세요 라고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6평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9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평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죠 한 달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마 시간 안에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 가야 되는지 그게 가장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출을 다시 보는 것도 좋고 지금까지 봤었던 학평이나 또는 수능의 출제 코드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문이나 또는 단어가 좀 부족하다면 매일매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의 시행착오와 그리고 이제 긴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풀린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전수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요 퀘스트를 보시고 난 뒤에 무료 특강에 올라와 있는 고수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전략이 정말 잘 와닿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거침없이 1등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9월 학평을 잘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6월달 받던 시험지의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1번부터 45번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풀어가셔야 되는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별로 어떤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듣기부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받게 되면 시험지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한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듣기평가가 제일 먼저 종치고 나면 들릴 텐데 1시 10분에 영어를 시작해서 2시 20분에 종료가 됩니다 1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2시 20분에 종료가 되는데 점심을 먹고 난 직후라서 굉장히 졸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총 시간대 28분 30초 듣기평가하면서 약간 뇌를 각성시켜주고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듣기평가를 들으면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하고 2번은 남자가 하는 말 그리고 여자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남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여자가 하는 말의 의견은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 끝부분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서 남자가 하는 말의 귀 쫑끝, 여자가 하는 말의 귀 쫑끝 그래서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로 여러분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이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나올 텐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가지고 아 이 둘의 직업은 이거겠구나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는 관계도 물어봤고 장소도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가지고 관계를 유추하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을 보고 일치 불일치를 찾는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언급합니다 순서대로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통해서 맞는 건 확실하게 동그라미, 틀린 것은 확실하게 X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때는 우리가 정보가 위, 그 다음에 아래, 옆에 라고 하는 전체사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뭐 위에, on, 뭐뭐 아래, under, 뭐뭐 옆에, next, to, by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이니까요 자 일단은 여자가 할 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자의 입에서 will이 나오거나 또는 be going to 이런 파트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점 문항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지불할 금액을 고르기 자 요거는 금액을 고르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얼마만큼의 개수로 물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듣고 나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기록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off the total 뭐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다 빼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물건만 퍼센트 할인해주겠다는지 아니면 우리가 쿠폰이 not available 이용기간이 지나가지고 못 쓴다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expired 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금액이 좀 커가지고 할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톨먼트 이런 거 할부 할부하게 되면 또 이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interest는 어떻게 되는지 no interest인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9번까지는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소거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고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도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이 돼서 선택지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마지막에 한 개를 고르게끔 이제 정보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정보에서 어디 쪽을 잘 보셔야 되냐면 X축을 잘 보면서 소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또는 여자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찾는데요 얘는 노트테이킹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입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여자가 붕 했어요 방구가 꼈다고 남자가 물어봤어요 방 꼈니? 여자가 아니 붕! 어 방 꼈는데 여자가 안 꼈어 또 붕! 띵동! 자 그랬을 때 너 방구 꼈어? 라고 하는 응답의 여자는 안 꼈어? 가 정답이에요 영화 재밌니? 팝콘 내가 살게 다음에도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런 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한 다음에 그 입장을 우리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3번이 나오고요 그게 3점 문항입니다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번에서 14번 이렇게 듣기 평가해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내려갈 때 시간이 10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못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트테이킹 해가지고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놓고 나중에 풀 수 있게끔 기억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3점짜리인데요 상황 설명을 듣고 A가 B에게 할 말 보통 상황이 어떤 거냐면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야 될까 요거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하고 17번 얘는 특이한 게 두 번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한 번 듣고 맞추게 되면 시간이 1분 8초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16번하고 17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놓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이 16번을 빨리 풀 수 있고요 17번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뭐다 소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듣기는 다 틀리지 않아요 순서를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듣기하면서 뒤에 독해를 해도 되냐고 그거는 친구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정석으로 쭉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세 가지가 있어요 18번 글의 목적, 19번 심경 변화, 20번 주장 이렇게 2점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기 평가하면서 독해를 풀 때는 어떤 게 가장 적절하냐면 우리가 주제 파악이나 또는 일치 불일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쉽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요소만 여러분들이 독해랑 같이 해주시고 이런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나 또는 이런 15번, 16번 때 할 때는 듣기에만 오롯이 당연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18번 목적은요 보통 이제 벗이나 아니면 뭐 예시나 이런 역접 뒤나 또는 우리가 마지막 문장이나 또는 조동사를 포함한 부분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실 저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고 읽고 푸는데요 보통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역접이나 또는 조동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문장에 있어서 It's important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심경 변화는 첫 줄과 그 다음에 끝줄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고요 다만 심경 변화는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Relieved, 안심한, 안도한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주장 주장은 의견과 팩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이렇다면 그 다음에 또는 명령문이나 또는 우리가 조동사가 나와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주장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요소는 팩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21번 하미추론이 나와요 밑줄 쳐놓고 3점 문항인데요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6평에서는 난도가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6평 때는 그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수능 기출 9평 그 다음에 그 전년도 9평, 6평 전부 다 정답률이 40% 때였어요 60%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고난도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2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함이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함축적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따라서 밑줄을 그냥 빈칸으로 보세요 해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화이트로 지워놓거나 아니면 눈으로 가려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요런 정보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틀린 정보 제거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번 글의 요지 자 요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가 한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지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글로 요약한 것이 요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 센텐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무조건 바른말이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바른말 누가 봐도 바른말 바른말이라고 하더라도 언급 안 되면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이 부분을 왜 제거했는지를 옆에다가 살짝살짝 기입해 두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수록 아 내가 정답에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글의 주제 3점 문항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는지에 관한 낯선 소재를 긴 문장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면 글의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구문이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구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3점 문항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호흡이 있는 문장이라도 끊어서 누가 뭐다 누가 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제목 영어복이죠 여기서 요지를 빼고는 다 영어복입니다 제목은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복이에 반드시 소재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야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후루룩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쉬어가는 타임 25번부터 28번까지인데요 여기를 보통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할 때 많이 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력검사 또는 눈이니 물어보는 문제들인데 도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과거에는 도표가 5,4,3,2,1 역순으로 읽으면 잘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잘 풀어주세요 풀고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표 문제를 푸실 때 대문자, 아 대문자래 대명사 해석 잘해야 돼요 뭐 Dead of something 이렇게 나와있을 때 이때 Dead은 앞문장의 주어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요 일치 불일치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정보가 배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뭐 보기 1번에 크기가 나오면 크기 찾아서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무게가 나오면 무게 찾아서 체크 세 번째 뭐 위치가 나오면 위치 찾아서 체크 요렇게 1번 읽고 찾고 2번 읽고 그 밑에 찾고 3번 읽고 그 밑에 찾고 요렇게 해서 순서대로 소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문 같은 경우는 불일치가 있고 일치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실용문이 좀 길어요 길어서 팍팍팍팍팍팍 요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틀린 부분이 어딘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 틀려야 되는데 이거 실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잘 못 읽어서 그래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맞는 정보다 동그라미 틀린 정보다 X 맞는 정보다 동그라미 틀린 정보다 X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29번부터 슬슬 어려운 두 번째 섹션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문제 우리 어떤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게 병렬구조입니다 해석도 해야 되고요 같은 표현이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6평의 정답이 병렬구조였죠 그 외에 많이 나오는 게 분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수일치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9평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해 두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어휘 보통 선택형과 밑줄로 두 가지가 나뉘어졌는데 보통은 밑줄로 이제 거의 섹션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30번의 밑줄 어휘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첫 문장에 내가 이와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운이 좋으면 방향성까지 같이 나와서 주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중간이나 끝부분에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잘 잡아서 이 소재에 대한 방향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때 밑줄 친 어휘 중에 이상한 어휘가 있어서 난 그걸 모르겠다 그래도 걔는 답이 아니에요 보통 확실한 답이 여러분 increase, decrease 그 다음에 뭐 difficult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다 걔는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이 시작이 됩니다 31번은 한 단어 빈칸인데요 얘는 답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주제를 찾으면 그 주제의 핵심어에다가 빈칸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31번은 2점짜리에요 그 다음에 32번부터는 문장 완성형인데 2점짜리는 인과관계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찾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기가 쉬운 정보예요 33번, 34번이 이제 난도가 가장 높은 빈칸 추론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첫 번째 낯선 소재 또는 빈칸에 도치 구문이 들어가서 해석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네, 요러한 문제들입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 시간은 2분입니다 2분이 넘어가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5번 글의 흐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보셨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어휘 문제 있었잖아요 30번 틀리면 35번도 같이 틀릴 수 있어요 글의 일관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에요 첫 문장이 주제고 1번부터 5번까지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 그게 정답이에요 또는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뭐다 다른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예시나 이런 것들을 뒷다리 잡는 격으로 추가 설명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의 키워드가 속해 있지 않은 문장을 찾으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출원 순서출원은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유형인데요 일단은 주어진 네모 박스에서 뭘 잘 찾으시면 되냐 아, 얘가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다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이 이거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A부터 B부터 C까지 천문항에 나와 있는 천문장의 기능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또는 지시어 또는 연결사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항상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에는 결론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능어나 지시어나 연결사를 아무리 잘 보라고 설명을 하고 아무리 모든 교재나 또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셔도 뭘 안 하냐면 표시를 안 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보는 건 여러분인데 표시를 반드시 하세요 해서 얘는 얘가 언급됐네 제가 언급됐네 라는 게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 가이, 서치어 가이 이렇게 연결이 분명한 것도 있겠지만 어 가이가 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표시를 해서 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읽지 않게 되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자 37번의 글의 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Both types나 one key 같은 이런 핵심어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가 순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문장 넣기는 들어갈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 개로 보세요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뭐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이 아이가 어떤 내용이냐 기능적인 것은 연결사나 지시어 같은 게 있으면 적고요 없으면 냅두고요 내용적인 면은 뭔가를 찾아서 적으세요 한국말로 뭐뭐 하는 법 그리고 1번부터 3번, 4번, 5번까지 이 아이가 하고 이 아이가 응집성이 있으면 제거 이 아이가 하고 이 아이가 응집성이 있으면 제거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어 여기에는 데이가 언급됐는데 앞 문장에는 데이가 받을 게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people이 있어요 어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전 문항에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9번의 문장 삽입이 3점짜리다 이건 난이도가 좀 높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더 다음에 명사 프라이스는 코스트하고 마찬가지예요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럼 앞에 어떤 단점이 있어야지 이거를 그 다음에 쓸 수 있겠네 이런 전략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요약 정도로 풀려고 하면 어 종칩니다 10분 남았다고 근데 그 10분 정도 남은 게 당연한 건데 보통 아이들은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하면은 막 이제 흥분하죠 어떡하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 풀게 되면 이렇게 빈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A, B의 관계를 먼저 보세요 보시게 되면 어 인과 아니면 인과가 8 그 다음에 대조가 E예요 그렇게 되면 아 핵심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A, B가 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 줄을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세요 보통 답 다 나와요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1번, 42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트형 문제에서 특히 42번의 정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거고 이 촉박한 이유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 뭔지 무조건 제목 물어본다 아니면 두 번째는 빈칸 아니면 어휘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6평에서나 어휘가 나왔거든요 그럼 9평에서는 빈칸으로 뚫릴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문단을 나눕니다 문단 보통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한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에 밑줄을 칩니다 그러면 첫 줄, 끝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걸그룹 있죠 EXID의 위아래 뭐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면 아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빵 하고 41번에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친 어휘가 일치하지 않는 어휘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빈칸이 뚫렸을 때는 그 빈칸 문장과 주제문을 딱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주제 찾는 문제나 빈칸이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3, 44, 45 장문독해죠 장문독해지만 이 아이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서 처음에 순서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텐데 A는 정독하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 C, D 자 B, C, D는 첫 줄을 보시면 A와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 결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붙일 것과 마지막을 배치하면 순서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서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칭 추론을 여러분들이 푸시고 이 1번과 2번을 스무스하게 잘 풀게 되면 내용일치 불일치는 그냥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놓고 시계를 봤을 때 5분 정도 남거나 또는 3분 정도 남으면 마킹을 체크하거나 아까 전에 우리 듣기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9평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문항별로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독서실이나 또는 책상 앞에 붙여 놓으세요 각 영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눈으로 익히세요 아 이거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유형이 나오겠지 자 준비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짧게 푸는 거는 한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맥시멈 여러분 많이 푼다고 해도 2분을 넘기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모의고사 형태의 훈련도 중요하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나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것에서 모의고사가 있다면 열심히 훈련해 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시간과 정확도는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오답을 하실 때도요 그냥 해설지 딱 보고 아 오답이 대충 이렇구나 라고 오답만 고치지 마시고 어떤 사고에서 내가 잘못된 지지 잘못된 지점을 찾아서 고쳐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오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려넣기 한다고 풀 붙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복사해서 찢으세요 찢고 크리넥스 통 같은 데다가 담아놨다가 50일 전에 꺼내가지고 하나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문제를 딱 풀었을 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풀고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통 안에 있는 오답의 개수들이 줄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제가 썼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1번부터 45번까지 문풀 방향을 잡아 드렸고요 이제 몫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나는 조금 더 지금까지 기출 문제와 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메가스터디 무료 특강에 있는 고수 모의고사로 오셔서 듣기평가까지 45번까지 전부 다 풀 모의고사로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